용산 이곳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투자할 지역이 굉장히 많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어디에 주목을 하고 투자해야 될지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하나가 아니고요 3가지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을 콕 집어서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큰 수익과 정말 30억 40억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요 3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주거단지의 신축아파트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마지막 세 번째로 올 연말 내년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이곳을 주목하시고 투자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주거단지면서 정말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 그리고 본격적인 역세권 민간 재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요.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인데 기회의 땅이다. 향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을 서울에 어떻게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철도 정비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 가능 지역이다. 또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면 서울의 심장 어딜까요? 바로 용산이다. 또한 용산에서 국제업무단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강점과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용산에 미국 대상까지 또 옮겨옵니다. 거기다 국제업무단지까지 여러 가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용산의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왜 이렇게 집가가 올라갈까요? 입장받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 시정자분이 용산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매물을 내놓을까요? 내놓을 리가 없겠죠? 미국 대상안도 들어오고 국제업무단지에 정말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오고 신분당선 거기다 G2X A노선, B노선, D노선까지 들어오고요. 공원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말 서울에서 강남을 능가할 수 유일한 지역으로 바뀌는데 쉽사리 매물을 내놓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 국제업무단지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 한 폭, 큰 폭의 또 시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가지가 넘는 개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중심부, 상업 업무타운, 주거타운, 미니 신도시로서 개발될 예정이고 GTX-AB 디노선과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정말 교통의 허브로서 용산 역세권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할 때 땅값,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갈려지는데요. 땅값이 어디가 높을까요? 상업지가 높을까요? 아니면 주거지가 높을까요? 당연히 주거지보다는 상업지의 땅값이 지금도 높고요. 앞으로도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땅값 상승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주목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용산이 서울역에서 남영역, 용산역세권까지 한강, 대로변 일부 지역, 또 용산역세권만 상업지가 돼 있고요. 원희로 일부, 간선 상업지역 말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상업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 용산역세권과 주변 지역에 상업지가 있는 지역의 지가 상승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나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폭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는 단순히 용산의 개발뿐만 아니고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서울의 중심, 또 용산의 랜드마크로서 앞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단지의 배우주거단지 개발의 후광효과를 얻는 지역이 가장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액투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투자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소액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용산의 집안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용산의 아파트가 됐든 빌딩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조그만 다세대주택이라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집안체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소액으로. 두 번째는 그 답은 바로 재개발 초기 투자가 시작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용산의 집안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소액, 빌라, 조그만 집이지만 그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천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한지로 바뀌었을 때는 향후에 3, 4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초기 투자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 어딘지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보강동 라인은 저층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뉴타운, 한남더일이나 나인원한남 같은 경우는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동부지치운동,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국제원부단지의 바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대로변,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들, 또 서울역세권까지의 다양한 개발계획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액투자를 하면서 용산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디일까요? 바로 철도를 중심으로,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계청파도 원으로 1가, 2가, 3가, 4가 라인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거의 이쪽 방송으로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지역들이 재개발이 확정되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대감, 또 이번에 공공이나 아니면 기획 방식의 재개발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치편 라인이면서 아직 재개발 추진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진연회나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재개발이 계획되고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정말 소액, 큰 포기세 차이, 또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이 정말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재개발 본격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한 7군데에서 8군데 정도가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로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올 연말, 2021년 연말이면 시범 지역이 선정이 된다.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조건이 맞는 지역들은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용산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늦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용산에 진입하셔야 이런 재개발 본격화의 흐름을 탈 수 있고요. 시세 차익과 개발의 이슈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늦게 들어오시면 재개발 확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리면 또 아파트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선점 투자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럼 과연 어디에 용산, 어디에 투자해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보셔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소액 투자를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는 개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소액, 큰 폭의 재차익, 재개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하는 3대 개발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배우주거단지인 원희로 3사가 신창동 라인이 앞으로 가장 큰 시대차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용산의 나만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많은 힌트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어보면 좋을까요? 네, 용산 전문가로서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투자, 아직까지는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투자를 못하시면 아마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국제업무단지, 거기다가 배우주거단지, 새로운 재개발을 통해서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시점 용산 투자의 핵심은 뭐냐? 바로 국제업무단지, 한강, 대로변, 서부위촌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셔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배우주거단지의 원으로 3사가 또 가장 저평가되는 신창동 라인이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투자 지금은 시점상으로도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 투자는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소액으로 큰 포기세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찝어서 투자하셔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보셨던 아니면 수익을 좀 못 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